안녕하세요. 쇼의 불꽃입니다. 인간은 물 안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의 약 70%는 수분으로 이뤄져 있고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 몸 속 물이 건강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일 뿐만 아니라 체내 산소 운반과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이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몸 속에 두세 잔의 물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체중의 1에서 2%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며 가벼운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수분이 3에서 4% 정도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 변비 등을 잘 겪게 되며 11%에 이르면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20%에 이르면 의식을 잃고 사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탈수는 물론 결소, 비만, 당뇨병 등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제때 수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맹물이 아무 맛이 없어 밋밋하다는 이유로 물을 마시게 꺼려야 하고 차를 물처럼 마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와 없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 중 첫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대표적인 곡차로 평소 우리가 먹는 주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물 대신 마실 차로 가장 적합합니다. 보리에는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의 하나인 베타글루칸이 다른 곡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베타글루칸은 체내에 존재하는 바람성 물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내에 존재하는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임상실험에서는 보리 추출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보리차는 물속 중금속을 흡착해 물을 정화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번 끓인 보리나 보리차 티백은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으며 보리차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열 효과도 있어 무더운 여름철 마시기에 좋지만 이런 이유로 평소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체질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미차입니다. 현미차 역시 물 대신 마셨을 때 전혀 부작용이 없는 곡차입니다. 현미에는 항암물질인 비타민A와 C,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보리차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해 숙변 제거에 도움이 되고 맛이 강하지 않아 물 대신 마시기에 부담 없습니다. 현미차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띄고 있어서 평소에 몸이 차다던가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차는 구수한 맛과 향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차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중추신경계 진정작용이 뛰어나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둥글레차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둥글레차 부작용을 검색해보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마시면 침박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1999년 식품위 약품안전처 식품위의 평가부는 카페인 분석법 개발 및 시판식품 중 함유량 조사에서 둥글레차에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다고 발표했으며 2002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서도 둥글레차와 감입차, 그리고 두충차와 치커리차, 환기차와 쌍화차, 허브차에서는 카페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둥글레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 식수 대용으로 마셔도 좋으며 둥글레 역시 한의학적으로 차가운 성질이라 속이 찬 사람이 마시면 설사, 속쓰림 등 둥글레차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히비스커스 차는 카테킨과 갈산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특히 히비스커스 차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안토시아닌은 현존하는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자랑하는 성분으로 노화 및 활성산소의 영향을 막아주며 암과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히비스커스 차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 대신 마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물 대신 마실 수 없는 차 중 첫 번째는 녹차와 홍차입니다. 녹차의 경우 지방분해 효과도 있고 비타민으로 인한 항산화 효과 등의 효능이 있으며 홍차 역시 폴리페놀로 인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 모두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과다 섭취 시 인유작용을 촉진시켜 오히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명자 차입니다. 결명자는 예로부터 눈을 맑게 해주는 뜻을 가진 씨앗으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결명자의 주요 양리 성분인 안트라퀴노는 콜레스테롤과 혈악 강화, 인유작용과 피부진균 억제, 결막염, 야맹증, 변비,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노폐물 배출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인유작용이 효능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인유작용 효과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수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명자는 찬기운과 함께 기름기가 많고 에모딘이라는 설사를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예로부터 소변줄이 시원치 않다 하면 옥수수 수염을 다려서 먹고는 했는데 실제로 옥수수 수염차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인유를 도와 신장 관련 질환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에 좋으며 염분과 독소와 같은 체내 노폐물을 빼 부기환화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한다면 인유작용으로 인해 탈수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탄산수입니다. 탄산수는 차는 아니지만 최근 탄산수는 열량이 낮고 당분이 없기 때문에 물이나 탄산음료 대신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위벽이 약하거나 위산 분비량이 많은 위장 질환을 앓는 사람이 과도하게 마시면 위내부식도 과략근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산이 쉽게 역류하면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수에는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산도가 3에서 4피해청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치아가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탄산수는 물처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물은 물대로 차는 차대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맹물을 먹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에는 물을 안 마시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차를 통해서라도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차는 성분에 따라 여러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대신 먹으면 안되는 차 역시 차를 차로 마시면 인체에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